안녕하세요. 여기는 송중구역 입니다. 꽃 이름은 모르겠으나 냄새는 꽃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. 놓치기 싫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꽃 냄새가 너무 한길없습니다.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꽃들은 아닙니다. 지금 송중구역사 인데 돌려보겠습니다. 송중구역사 구역사 입니다. 저 밑으로 한번 좀 돌려 보겠습니다. 아 진짜 이 꽃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. 옆에 앉아있으니까는 진짜 사람이 꽃의 한계를 채 가지고 진짜 잡고 앉아있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. 일러서 좀 촬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. 꽃 냄새가 너무 한결 없다 이거. 집에 뭐 향수 뿌린 것도 아니고 이 꽃이 이렇게 냄새가 좋을지를 저는 진짜 몰랐네요. 하나에 뭐 또 꼭 들꽃같이 봤는데 제가 꽃을 아무거나 이렇게 찍다가 보기에는 올게 처음 느껴집니다. 이 꽃이 이렇게 냄새 좋다. 다 강한 거라. 억수로 한결없고 너무 좋네 냄새가. 아 다친다. 꽃이 냄새가 너무 아께롭습니다. 제가 이 꽃을 이름을 모릅니다. 꽃 나무 가지에는 가시가 많습니다. 가시가 많고 줄기 같은 거는 이렇게 빨갛습니다. 꽃은 이름을 모릅니다. 아 진짜 냄새 너무 좋다. 이 꽃 냄새에 어디 가지를 못하겠네요. 그만치 꽃 냄새가 한결없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.